지난해 서울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부동산할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파트의 3.3 제곱미터당 매매가격은 4,235만 원, 전세가격은 2,07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매매와 전세 간 가격차는 2,159만 원으로, 부동산할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. 지난해 서울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격차를 키웠습니다. 하늘은 멈추를 키워드시켜주신 것입니다. 다음은 멈추를 키워드시켜주신 것입니다. 멈추를 키워드시켜주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